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수험생 풍만이 여러분들 5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정말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2024년 5월 8일에 실시한 5월 학평 지구과학원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장풍이가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모의고사는 얘들아, 여러분들이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 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얘들아 테스트,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확인하고 체크하고 테스트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모의고사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면 내가 공부한 것보다 등급이 더 낮거나 더 많이 틀리면 굉장히 우울해지죠. 그러한 1, 2, 1비의 감정을 모의고사에서는 느끼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더 보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단원과 잘 못하는 단원을 좀 구분지어서 잘 못하는 그리고 내가 조금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지 않은 그러한 단원에 대한 보충의 의미로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의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자신이 부족한 단원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그리고 자료 해석에 대한 요령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면서 빨리빨리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우리 그날까지 한번 지치지 말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얘들아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았고 지금부터 이제 5월 학평에 관련된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단원별로 출제가 된 문항수부터 살펴보죠. 자 1단원은 6문제, 2단원은 7문제, 3단원은 7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오답률이 높았던 베스트 5문제입니다. 자 골고루 골고루 좀 포진되어 있죠. 그런데 장풍이가 약간의 의심스러운 것은 여기 2번 문제가 얘들아 일반적으로 맨 앞에이지 1번부터 5번은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번에서의 문제의 오답률이 높았다라는 것 왜 오답률이 높았을까? 왜 이렇게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을까? 너희들의 입장에서 한번 장풍이가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총평부터 보면 얘들아 5월 학평에 대한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장풍이는 3월 학평에도 그렇고 5월 학평에도 그렇고 난이도가 중이라고 적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난이도는요 매우 좀 낮았어요. 조금 쉬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월의 난이도와 5월의 난이도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5월 학평이 3월보다 조금은 쉬웠습니다. 라고 느꼈다면 여러분들은 지구과학원을 잘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공부가 누적되다 보니까 똑같은 난이도임에도 불구하고 5월의 문제가 좀 쉽다라는 것 드디어 지구과학원에 내공이 쌓이고 있다는 것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며 아니 3월과 5월의 난이도가 비슷한데 5월이 더 어려웠다 그러면 지구과학원 왜? 공부를 좀 낮니? 안 하고 있는 거야? 잠시 스톱 시킨 거야?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런 친구들은 좀 더 5월 학평이 더 어려웠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지구과학원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정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풍이는 좀 쉬웠던 문제지만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모의고사 한 얘들아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거잖아. 장풍이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분류해 봤어요. 뭐냐면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얘들아 개념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고 조금의 개념과 자료 해석을 좀 더 잘해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 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1번 3번 5, 6, 9, 10, 11, 18, 19번 문제 이 문제 번호에 해당하는 문제를 틀렸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부족하다? 개념이 부족한 거예요. 왜? 개념이 부족, 그 개념만 알고 있어도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문항의 번호가 틀렸다라는 것은 그 단원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고로 장풍의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속력으로 빠르게 한 번 더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충을 해달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그런데 반대로 2, 4, 7, 8, 10, 12, 14, 14, 17, 20번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부족하다? 자료 해석에 대한 능력, 요령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료를 해석해서 그 자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응용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였었어요. 그렇다면 자료 해석이 부족하다는 것을 장풍의 강의로 얘기하면 지혜력으로 지구과학 자료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것, 이 강좌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료 해석을, 요령을 파악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수능 때까지 얘들아 계속적으로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살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면서 완전한 상태로 수능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3월 학평과 5월 학평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매우 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라고 느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죠.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6월 모평, 이 6월 모평은 3월과 5월 학평과 난이도뿐만 아니라 이 보기 순서, 문항 배치,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진지하게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 아시겠죠? 6월 모평은 정말 난이도부터가 다를 것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보충을 하고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단어를 찾아서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주고 6월 모평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ante자의 강의를 통해 주시옵소서